이거 이제 순수하게 다음 드로그의 모든 걸 미뤄야 된다는 거잖아 암쥬얼 아 지랄 진짜 드록이요 그럴까요? 드록하러 갈까? 한판 지면은 드록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얘네 니비루로 잘리든가 니비루로 잘라진 애들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흠 약기 받아라 약기 받아라 거절한다 아니다 애초에 근데 암졸이 있으면 도끼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거 하루 오랜만에 쓰다보니까 다 까먹네 시도해가 어딨어? 끝났잖아 기억도 안난다 있는데 손패에 적으려나 밖에 없긴 하네요 뭐라고 스카펠이야 일단 쟤를 버려야되나? 그나마 버리면 되는데 황재가 성공가져간 말린거겠죠? 고라지가 엠틱이면은 그냥 끝낼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데뷔 60장이에요 저거 지금 훌이 던져놓고 지금 껍대는 거 할 것 같지? 알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카밍하고 싶으면 없으면 되겠네 엘러를 왜 지금 던지냐 비스테이드 있냐? 느낌은 비스테이드 있어서 던지는 것 같은데 비스테이드 있는 비스테이드 근데 그 마그나무드 있는 거 아닌 이상 저렇게 하는 거 이해 안됩니다 이제 문제인데 강탈 먼저 쓰고 이제 3전호 써가지고 뭐 할지 생각도 못 결국 빛을 못 보나? 아니다 볼 수 있네 볼 수 있네 일단 넣어놨구나 미라지를 살려야지 부전의 호 암전의 제외 없냐 내가 이 몬스터를 가져갈 것입니다 내가 효과를 쓰겠습니다 내가 효과를 쓰겠습니다 내가 효과를 쓰겠습니다 충격과 공포를 맞이하라 내가 효과를 사용할 것이다 이 게임을 끝내야겠다 죽어라 죽어라 결국에는 진짜 미라제이드 효과에서 떠보네 뭔덱이냐? 뭔덱이야? 레타비트야? 와 쏘리라잇냐 까무라 세장 수단척 평화의 바자 예 공격력 0입니다 예 공격력 0입니다 도피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러면은 일단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요 비루야 참 빨리 돈다 이거 이거 키우고 이거 띄워야 되고 얘들아 되게 좀 초박혀있어봐 서치고 하나도 안되네 도포 오나? 오나? 내가 바로 정이다 오모 토커데드 이거는 도끼 끼우면은 지가 날아가거든요 도끼 끼우면 지가 날아가가지고 방탄 주세요 흐흐흐흐흐흐흐 1패하면 베드로카로 내립니다 하고 지금 몇시간 시간 맞나? 몇일 지금 꽤 지났는거 같은데? 배틀을 지내 오 아니다 무슨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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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이야 지금? 무슨일이지 이게? 배틀로 사람을 쫄게 만들어 발동하다보면 돼 본덱이냐? 본덱이지? 40장인데 거제는 아닌것 같고 골 추묵인가? 근데 아마 느낌상 본덱일것 같아요 추묵이라도 저렇게까지는 안달리는데 버리긴 또 도끼 버리는게 맞아요 또 있냐? 하고라 못깎고 소용이 없네 소용이 없네 끝났나? 끝난것 같은데? 너의 페인은? 몬스터를 사용했다는거? 내가 때릴게 없는데 최대파워 최대파워 아 라즈면은 드디어 나 질수있나? 나 드디어 되도록 하면 돼? 나 이제 되도록 하라고 하면 되니? 제일 문제가 저건데 해결할수는 있어요 해결이 불가능한거까진 않아요 그 다음에 나는 나는 뭐지 오뚜기를 딸깍 할수 있습니다 라는거만 해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건 그겁니다 내가 이겼다는거에요 사미 이거는 미칸코 카구라야 아 뒤집든 말든 상관없어요 뒤집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거 어차피 데미지 주는 타이밍이 똑같아 예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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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힘든데 유벨이면 괜찮았는데 저건 힘든데 이제 질 때가 됐나 나 드디어 되돌아갈수 우리 지금 나올거면 레드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마 리나밖에 안 나올거에요 나올 때는 리나밖에 없어 마스크 아니면 엘프 써야죠 마스크 아니면 엘프 릴리스 해야 돼 이거 지금 엘프효과 못써 어차피 릴리스하고 발동이라서 이거 쓰면은 그냥 장착은 돼있어 아무 문제없어 이러면 아무 문제없어 이러면 상대 개손해야 발동이 무효가 아니라서 장착은 돼있어 아무 문제없구요 장착한다 효과였어 아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고? 야야야 너 아이고 됐다 말아라 가겠지 이제 얘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반대로 썼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반대지 저거 얘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와 샤롯을 넣었어? 이러면 드로우로 제대로 안나온단 말이죠 강탈이긴해요 제껍니다 아니 이걸 또 이긴다고? 아니 왜 이기는거야? 어이가 없네 진짜 드디어 질거 같은데요 졌다 아 몇연승이었죠? 11연승인가? 12연승인가 받고 지금 저거 했나? 8 9 10 11연승 예 BY 10 12 닥 13 12 영 giorn 13 14 15 20 27